한국에 이어 미국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큰 문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신생아 출생률이 32년 만에 결국 최저치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신생아 출생률이 4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 지난해에는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방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신생아 수는 378만 8천명으로 전년 대비 약 9만 명이 줄었습니다. 여성 1명당 출생아 수도 전년도 1.7명에서 2% 감소해 현 세대 인구 유지에 필요한 2명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여성 1천명당 출생아 수도 59명으로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여성들의 출산율은 각각 1%, 2% 다소 늘어났지만 35살 미만 젊은 여성들의 출산율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신생아 출생률은 떨어지는데 사망률 여시 2017년 32%에서 지난해 31.9%로 떨어지는 등 고령 인구는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베이비 부모 세대를 위한 노인 돌봄 시스템 등에서 노동 부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앞에는 백인 여성 신생아 출생률은 82.5%, 에이션 여성은 81.8%, 그리고 히스패닉 여성 72.7%에 이어 흑인 여성은 67.1%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남은 여성은 83.1%를 위화시키는 바이비 부모 세대의 출산율이 떨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